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컴퓨터 종목 코드번호 032-85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컴퓨터, 지금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68명, 89일 만에 최다. 이에 따라서 확진자세가 증가세로 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신속, 자가진단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원격 의료 봐야죠. 비대면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원격 시장 비대면으로 이제 똑똑해진 의료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활기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기술들을 활용해갖고 디지털 의료 솔루션을 내놨죠. 자, 하여튼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관련해서는 지금 EMR 바람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지케어텍 비트컴퓨터 EMR이란 이제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 의료 의료기록이라는 게 병원 내부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외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EMR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비트컴퓨터가 굉장히 유비케어랑 일일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EMR 클라우드 기반 EMR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2016년도 2월 5일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고 어쨌든 클라우드 EMR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부터 꾸준하게 저변을 넓혀 가던 중에 이제 마침내 그 선점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비트컴퓨터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의원급 의료기관 클라우드 EMR인 비트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개원 시장을 무대로 삼았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비트컴퓨터는 이제 빠르게 개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고 기업 영업 인력들을 개원가로 대폭 투입한 배경이다. 어쨌든 뭐 유비케어도 이미 클라우드 기반 EMR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원격 의료 EMR 시장이 굉장히 장점인 것은 요거는 플랫폼을 한번 개발을 해 놓으면 추가 뭐 그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추후에는 들지 않고요. 요걸로 인해서 실적 창출이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비용 없이. 그래서 뭐 그런 일회성의 비용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이 이제 매출이 나오면 요것은 고스란히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반영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구축을 해주면 뭐 AS라든지 그런 뭐 비용 이슈는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어떤 글로벌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의료 원격 의료 시장이 이제 성장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지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쏘고 지금 241선을 이탈시키고 다시 반등세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21선을 이쁘게 잘 따라가다가 현재 61선에 안착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선형스팬 1목 균형표 선형스팬 1 9,780원에서 90원 이 라인대가 일단 저항 라인이 되겠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 120선, 241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도 외국인들이 연일 조금 팔았다가 뭐 샀다가 하긴 합니다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걸 일단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 굉장히 양호한 흐름 그래서 비트컴퓨터도 이런 EMR 시장에 있어서 유비케어랑 더불어 1,2를 하는 그런 EMR의 전통 강자임으로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원격 의료 부문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 증가세는 긍정적인 환경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컴퓨터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시 상승에 대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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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